하나는 만들어 두고 이거 이거 갖다가 다른 애들까지 싹 다 다 치는 거 아냐? 다 전부다? 아..느낌이 안좋아 전부다 신병으로 갈까? 자동저장입니다 이거 아까 보니까 자동저장이더라구요 난이도 쉬움이긴 한데 얘네들을 키울수도 있긴 있잖아 야 그렇다고 어떻게 신병만 보내냐 일병 상병은 있어줘야지 어 그래 사람 목숨이 계산으로 이루어지면 안되는데요 어쩔수 없는 이게 사령관인가 봅니다 자 한번 어 깨보긴 하겠습니다 자 가자 악마의 드루이드 작전 이른바 모든 적군 처치하기 민간인 6명 이상 구출하기 전멸 예상은 뭐야 모든 적군을 제거하고 민간인을 보호하라 잠액은 포기하래 뭐 구출하면 되는 부분인가 아 뭐야 와 뭐야 뭐야 이러면 한명 구출한거야? 어? 그러네 한명 구출했네 되게 쉽네 되게 쉽네 이렇게 쉬워 그 다음에 여기로 가야되는데 바로 못가 가만히 있어봐 이거 바로 못가기 때문에 사람일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응 방어하면서 가 방어하면서 야 이 씬 나올 때마다 무서워 죽겠어 어? 이럴줄 알았다 내가 이럴줄 알았어 내가 이럴줄 알았어 내가 이럴줄 알았어 뭐야 이거 화면이 화면이 어디로 가는거지? 어 이게 뭐야 와 이거 뭐야 누가 죽었대 저기서 사람 죽이고 있는거 아냐? 수많은 민간인 목숨을 잃었으면 사령관이 당장 막아야 한대 하.. 이 자식들 정신 뭐야 정신 뭐? 정신 뭐야 정신 뭐? 아 이게 또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으로 가네 야 아 큰일났다 아 야 다행이다 신병 맞았어 다행이야 신병 맞았어 어떻게 하지 이 새끼 죽여야 되는데 얘는 죽일 그게 각이 안 나와 어차피 수류탄으로 마무리 할 거였어 와아아아 야 잠깐만 야 와아 잠깐만 야 야 잠깐만 야 야 잠깐만 야 야야 괜찮아 괜찮아 왜 괜찮냐 우리 병사는 안 다쳤어 게임은 안 돼 아무 지장 없어 게임은 아무 지장 없어 게임하는 데 아무 지장만 없음 이거 지금 경계하는 거 아니야 달려간다 어 이거 경계하는 거 아니야 야 너는 그리고 여기서 이건 너는 뒤졌지 너는 89% 이건 무조건 죽죠 와아 잔인한 것 봐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었어 여러분들 개머리판 아아 개머리판 이 무기 업그레이드를 장착하면 공격이 빗나가도 소량의 데미지는 어어 소량의 데미지를 줄 수 있다네요 흠 이것도 괜히 부에다가 지금 조지는 부분 될 수 있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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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올 롬은 다 왔을 거야 어 올 롬은 다 왔을 거고 잠깐만 이렇게 가면 불 데미지 받으려나 이게 다 경로 이렇게 지정을 못 해줘 어 그래 그래 일루와 일루와 어차피 얘는 신병이기 때문에 죽을거 생각해 그냥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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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는 신병이냐 누구냐 에밀리 벨 야 얘는 모르는 애야 얘는 딱 봐도 신병이야 어 야 이거 설마 어 불안해 어 불안해 일루 일루 이렇게 가고 민간이 함정이 있을거라고? 아유 설마요 세상 그렇게 살면 안돼요 넘머리 아프지 사람은 믿어야죠 어 느낌 안좋아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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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안좋아 느낌 개 안좋아 어 느낌 개 안좋아 가만있어봐 이거 지금 눈동자 없지 얘네들 경계 아니야 어 얘네 경계 아니야 얘네 경계 아니고 경계쪽으로 가야되는데 다 경계로 가야되요 지금 어쩔수가없어요 일루가서 경계하자 됐어 확인합시다 어 눈 떠있어요 됐어요 경계되겠구요 그 다음에 일루와 일루오고 다 경계로 가야되요 지금 어쩔수가없어요 경계 한 마리 어딨지? 어 야 이긴 너무 멀리있는데 방어되는 지역이 없어 헉 괜찮을까 위치가? 경계 네 그리고 이거는 응당 구할수 있는 각이야 구해야죠 어? 설마 얘가 맞진 않을까? 어 그래 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와아.. 이런..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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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이거 지금 경계인데도 이렇게까지 나간단 말이야 지금? 에밋니 밴 어 에밋니 밴 지금 앞에 부서졌네 잠깐 에밋니 밸 기억하니까? 그냥 쏘면 몇 프로야? 26%? 에밋니 밸? 정의 멘모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힘들긴 한데 지금 이대로 가면 다 죽어요 지금 이대로 가면 다 죽어 2%? 얘는.. 잠깐만 지금 경계하는게 아니라 쏘는게 안되네? 아예 지금 시야가 안도른다는거네 얘는? 근데 얘는 어떻게 쐈지? 2%? 3%? 2%? 이건 누가 판단을 해야돼 어쩔 수가 없어 누군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거 진짜 자, 이제 끝까지 끝냈습니다. 죽였냐? 화면이 안넘어가 아! 뭐야 이거 안됐잖아 진짜 큰일 났네 이게 누구지? 어떡해 이거 수류탄으로 마무리하는데 어쩔 수 없어 제발 제발 부탁한다 아!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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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라도 들어가면 좋아 좋았어 좋아 아직 게임 끝나지 않았어 좋아 아직 게임 끝나지 않았어 좋아 아직 게임 끝나지 않았어 죽으면 아무 소용없다 살아서 봐야된다 얘들아 자 아직 한명 남았어요 자 얘가 남았어 얘가 남았어 얘가 너는 뒤없이 간다 친구야 친구야 제발 아직 거리 안되려나? 야 야 야 가자 움직여 아 지배 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여기 가면 완벽 방어되네 그치 여기 가면 완벽 방어되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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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흫 와와와 вз f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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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쟤 죽이면 안되는데 와아 아 이건 또 뭐야 헐 홀 슬슬 게임 되게 빡세지네 뭐야 지금 이제 죽인 거야? 어떡하지? 야 이거 공격이다 이거는 방어네? 어어 이거 설마? 설마? 이거 어 안들어간건가? 뭐야 이거 뭐 어떻게 된거야 뭐가 어떻게 된거야 부숴버린거야? 지금 진짜 큰일났어 얘가 피가 없어서 이렇게 피가 없으면 어떻게 해 얜 지금 더이상 잠깐만 더이상 돌아갈기는 없어 죽던 살던 아니야 가만있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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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배기대미지가면 얼마나 이정도? 오케이 맵도 되게 좀 혼란스럽지않아요 여러분들? 되게 집중이 안돼요 맵이 너무 조잡해 맵이 좀 이 맵이 좀 심 심해 어우 나 뒤지는줄 아 잠깐만 이게 설마 우리팀한테까지 들어가진 않을까 우리팀한테까지 들어간다 치면 경고메세지가 떠요 그래 우리팀한테 안들어가는거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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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 데미지면 괜찮아 이정도 데미지면 괜찮아 자 자 다음 일로가 일로가 니가 하 될까 78%인데 78% 78% 넌 이거 못소면 죽는다 누구냐 크리 이름 왜이래 크리지스 어? 넌 이거 못소면 죽어 78% 무조건 맞춰야된다 친구야 가야다 갔다 어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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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갔어 이거는 이건 갔지 이건 이건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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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가 없죠 갔죠 인간 갔어 뭐야 체력 남는거 아니지 어 뭐야 남았어 체력? 뭐야 이러면 와 이러면 진짜 어떻게 되는거지 73% 왼쪽에 있는 애가 회피하기 바란다 야 니가 그렇게 말아먹으니까 너가 회피해야된다 가자 이건 가야돼요